사구 차량부터 판매 시작하겠습니다. 아! 자! 그걸 어떤 정신껏 빠진 놈이잖아. 제가라 제가 넌 뭐여? 제가 삽니다. 헛다. 이걸 왜 샀데요? 다음 매물은요? 에이! 뻔히! 그게 언제 쪼거여. 일로는 가냐이. 제가라 제가 제가 살게요. 이번엔 A급 매물입니다. 핸들 빼고 삽니다. 브레이크도 없는데 에이헤이! 주세요. 이런 거 내 차. 내 차. 몰카야 뭐야? 녹차. 아 나 도통 모르겠는데 이거 다 어디다 쓴다고. 수출하면 되니까요. 키톡 공유에서 중고차 파세요. 연식이 오래된 차든 새 차 직전의 차든 그 어떤 차도 이제 잘카에서 수출하세요. 간편하게 수출하고 중간 역할 없이 제가 파트. 키로수 안 보는 조개차. 잘 가라 잘카.